4분이요 우리 어떡하죠? 님 파밍 더 해야 돼요? 해야 된다고? 알겠어x2 발견했다고 알겠어x2 안녕하세요 1분님 운영자답 찐이에요? 크로스보는 가짜 풍이에요? 아니래 아니에요? 님들 마이크 한 명밖에 안 돼요? 아쉬운데 저 하신다 가서 다 같이 죽어버리죠? 아 마이크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마이크 사오세요 이거 안 돼 하신다 가서 이기면 끝까지 하는 거고 지면 다음판 하면 렛츠고 지휘원이 지휘원이 필요 음 한동 기절 아아 안돼 도망갔다 어 근데 문 나가면 안 되는데 너무한데? 눈이 들어가요? 잘가 4분이요 우리 어떡하죠? 하하하하 아니 아 어떡해요 두 명이나 나갔잖아요 지금 아 저 울 때가 아니라구 2층에 있었어요 가죠 발소리 어 뭐야 어 뭐야 내가 잡았다 어 분명히 한 명 더 있었는데 따라오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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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 따라가면 하하하하 아 이모티콘 귀여운 거 가지고 계시네 어 8필 확인 땡큐 아 뭐야 깜짝이야 뭐야 하하하하 뭐야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님 여기 전파가 봐 하하하하 왜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하하 어 어떻게 했냐 왜 이렇게 철푸도 가는 거 같아 눈사람을 뭐라 부르지 가자 올라프 가자 이제부터 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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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무해 자 우리는 이거 살아남으셔야 돼요 우리 복음 먹으러 갈 거예요 두 명이지만 절대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복음 먹고 치킨까지 먹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님 파밍 더 해야 돼요? 해야 된다고?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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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저 누군지 알아요? 아 모른다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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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40만 유튜버예요 알겠어요? 우리 꼭 치킨 먹어서 유튜브 올라가야 됩니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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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 선수통이 돼 아 여기 너무 위험하게 잘했다 능선이 올라올 수 있어 아니아니아니야 파밍 할거야 파밍 할거야 하하하하 나 버리고 갈까봐 하하하하 내가 버리고 갈까봐 다시 타려고 하는거야 안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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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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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기탱이야 앞에 보급 흘렸을 거 같긴 한데 그냥 지나면 가는 겁니다 지나완 여기 보급에 사람 한 명? 보급 쪽에 사람? 보이죠? 여기 세워서 쏠 거예요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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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무 많다. 런 런 런 티 티 티 어디 가야 우리 핀 찍어봐요. 사봉 가자고? 거기 가자고? 너무 대충 찍은 거 아니야? 안 갈래. 별로야. 여기서 좀 정비 좀 다시 하고 가는 걸로. 왜 자꾸 울어. 아 왜 자꾸 울어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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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. 찍어봐. 찍은 데 갈게. 어디 갈 건데? 빨리 찍어봐. 방군데. 치킨 엔딩 걸릴 거 같은 거 찍어봐. 내가 거기로 갈게. 뭘 자꾸 안 됐네. 어 내가 선물 줄게. 이리 와. 자. 노트북이야. 저 스프릿 공격하는 거 같지 않아? 어. 공격하는 거 같지 않아? 앗. 아 왜 원래 진짜 안 찍었어? ludgersuin. 저는 거 같지 않았네. 눈에다가 내가 같이 지른다. 종종한다. 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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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는 비행기 타고 둘이서 막을 수 있는 돌집으로 가야 돼, 돌집으로 야, 이거요! 빨리빨리빨리빨리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지, 이거? 안 가질 것 같은데? 언제 내려야 돼? 나 너 내리면 내릴 건데? 펼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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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단 펼쳐! 입어는 사람이 있어, 우리 왕관집 봐봐, 왕관집 일단 보이는 건 없거든? 오토바이 한 대 올라간다! 차도 한 대 들어가는데? 왕관집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? 일단 살아 있어봐 일단 건물 안에는 없다, 사람이 적 발견했다고 알겠어, 알겠어 서클 미쳤어! 친구, 우리 서클 미쳤어! 집중해, 집중해! 이거 어떡해, 이거! 우리 가운데야! 고수처럼 총 소리네, 못 오게! 빨리! 고수처럼 해! 야, 더 빨리! 야, 너무 커섭같아, 더 빨리! 더 빨리! 그렇지, 그렇지! 그렇게 해야 이제 고수 같은 거지 이제 애들이 쫄아서 안 온다고 오케이,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, 그렇지, 좋아, 좋아 이제 여기는 고수가 두 명 있으니까 애들이 안 온다고 우리 마지막에 두 명만 잡는 거야, 알겠어? 빨리 고수처럼, 고수처럼 해! 제가 더 고수인데? 제가 더 고수인데요? 이게 안 맞아 내가 누워도 바로 오지 말고 다 잡고 해도 돼 나도, 너도 누우면 최대한 확힐 안 찍히는 데서 눕고 온다 왼쪽도 붙었다 조졌다, 왼쪽 오는 건 변수인데 그렇지, 붙은 거 조심해, 건물에 발소리 났어 이쪽은 끝? 그쪽 왼쪽 봐야 돼 서클 좋아 어, 저기 보인다 핀 기절이고, 한 명 같이 있다 핀 일단 이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저 밑에 패착까지도 갈 수 있나? 이번까지 너는 너 알아서 가? 나 연막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어, 여기 안에도, 막루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큰일 났어 그쪽을 돌 수 있나? 우리 못 가 친구야 오른쪽 돌 수 있어? 내가 포탑 써줄게 나 포탑 써줄게 내가 포탑 써줄게 나 포탑 써줄게 내가 포탑 써줄게 너는 더 좋은게 우리 못 가야 돼 나 포탑 써줄게 나 포탑 써줄게 나 포탑 써줄게 나 포탑 써줄게 어? 고생했어? 안녕? 아니 아니 마지막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급했어 피 먹으면 되는데 올까봐 나 삥이 저기 맞을지 몰랐지 아 근데 여기 아 여기 숨을걸 아쉽다 삥 진짜 삥 삥 절대 안 죽을거야 삥 죽지도 않을거야 삥주면 버리라고 얘기 좀 해줘 진짜 삥 진짜 버려야 될거 같아 다음부터 삥주우면 좋은데? 다음부터 삥주우면 내가 삥신이다 삥주우면 삥주면 삥주우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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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